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주말과 휴일에 걸쳐 열린 KT 위즈와의 3연전 홈경기를 모두 패하며 7연패 수령에 빠졌습니다. 롯데는 지난 25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첫 경기를 3대1로 내줬고, 이어 열린 2, 3차전에서도 각각 8대6, 2대1로 패했습니다. 롯데는 50승 58패로 리그 7위를 유지 중입니다. 롯데는 70승 58패, 5인차로 리그 7위를 corral土 ha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